어? 어? 여기로 온다고? 미쳤나? 미쳤나? 가버려? 미쳤나? 미쳤나? 가버려? 가보자 가보자 자 보이시나요? 다크앤 다크호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반드시 가야지 자 이번엔 위자드로 한번 가봅시다 어? 지존 위자드 지존 위자드로 가자 보관함 클래스 이걸 좀 읽어볼까요? 뭘 쓸 수 있는지? 일단 좀 배워야됨 법사는 뭔지 모름 효과는 그냥 가볼게요 은신하다 푹푹 찌르는 로그가 그립네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? 이게 사람이 진화를 하려면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돼 진화를 멈추는 순간? 그냥 도퇴될 뿐이야 롤 신챔 나온다고 아 난 신챔 싫어 하던거 할래 했다가는 아트록스 이렐리아 아칼리 이런 애들한테 그냥 썰리는 거예요 비춰지지 않으려면 걔네를 잡을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와 사람 많은거 봐 진짜 레전드네 서버 열린지 15분 된거 맞냐 이거? 뭐죠? 아 뭐 크릭해야되나? 아 이런 느낌 알았다 알았다 따그라스 이런 느낌 보셨나요? 이게 마흡사다 어? 은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? 어? 징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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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가버려? 하아 어어어 일단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근데 마흡미아 미사일을 다 썼는데 지금? 문 닫고 아 그치 템이 있을리가 없지 야 지금 템이 있을리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15분 됐는데 지금 다 거지요 근데 이거 좀 손에 많이 이겨야될 것 같은데? 스킬 이것저것 활용하려면 아 일단 탈출을 뭐 그려볼까 이 먼파는? 아 생각해보니까 나 횃불을 안 썼구나 아니 나 횃불을 안 쓰고 아 오늘따로 왜이렇게 어둡지 이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횃불을 쏴야되는 게임이었네 터명 하나 남았는데 영상 한번 잠깐만 방법이 없다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음 큰일났다 다 막혀있는데요? 아니 이거 미로로 가다가 그냥 끝나겠는데? 길이 있나? 있어야 돼 길이 어? 오케이 오케이 오? 잠깐만 어? 와 여기 다 닦았나봐 한 명이 없네 근데? 간다 첫 탈출 네 아 좋았습니다 성공 첫판에 탈출 성공하기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마법사 타 수험검까지? 잠깐만 와 이것도 돼 잠깐만 반드시 나가야한다 이거는 나가야돼 형 너네 집 없어? 형 내가 깼어? 아홉사가 있지않나 여기? 어? 아 켰다 아 실드 세기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일이? 오? 어? 반드시 나가야한다 진짜로 이거 진짜 나가야돼 한 번 쓰자 이거는 어? 아 잠깐만 아 나 나가야되는데 이리로 도망가자 아 어? 잠깐만 가능? 진짜 가능? 간다아아아 어? 뭐야. 네. 아 성공. 아 좋았습니다. 잘치겠습니다. 나이 승. 어 여기는. 아까 거기잖아. 어? 뭐야 이거. 아니 잠깐만요. 이놈이 왜 이렇게 많아? 어? 모른다. 와 못 봤어. 그 순간에. 다행이다. 가버려. 어? 어? 아니 이건 좀. 아. 아 좋았는데 사람 왜 이렇게 많냐. 하지만 A급 마법소는 악은 악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명상을 좀 해볼까요? 아 나 포션 왜 이렇게 많아. 보호해물냐. 어? 뭐야. 나 못 봤니? 설마. 맞구나. 맞구나. 가버려. 절대 안되지. 어? 잠깐만. 아 잤다 못 먹었나? 아. 됐다. 오. 앞에도 뭔가 사람이 있는. 이건 탈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최대한? 지금 체력도 많이 없어서. 뭐 하려고 하면 안되겠는데. 맞다. 어? 나 들킨 것 같은데. 아닌가? 아. 절대 들키지마. 여기 있는걸. 여기 있는걸 절대 들켜서는 안돼. 여기 있는걸 절대 들켜서 안돼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절대 들키지마. 아 근데 가야되는데? 몇번 나왔어? 3번? 2번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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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하면서 들어가주면 아 된다 어? 잠깐만 이 고정 물리피해? 나가야된다 이건 나가야돼 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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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명이야? 그냥 싸워볼까? 좋습니다 좋습니다 몇개 남았어? 화염거 한번? 몇개 남았어? 화염거 한번? 문화 딱 덜어주고 오케이 어디갔어? 갈길 가지 않을래 그냥? 나 이제 나 이제 그게 없어 친구야 미안합니다 편이 났다 아 아 이거 아 이거 주문 몇개 더 쓸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 더이상 쓸 수가 없어 까비 자 여기도 방법이 있었죠 어 가속 키고 일단 어그로를 끌어요 전체 맵에서 어그로 다 끌어 이런식으로 어그로 다 끌어 이런식으로 잡으시면 된다 정말 쉽죠 아 갔다 이거 어? 뭐야 얘가 갔네 포션 있니? 없구나 그래 있을리가 없지 포션이 있었으면 너가 그렇게 죽지 않았겠지 한방에 아 수술키트 그냥 쓸래 이거 아 이거 있는거 까먹었네 이제 나가면 베스트인데 아 왜 하필 오 아 왜에 어? 아 다행이다 나가야돼 나가야돼 나가기 전에 아 그냥 가자 아 좋습니다 굿 나잇잉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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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온다고? 미쳤나? 미쳤나? 가버려 서잇 서잇 뭐야 끝이야? 더부샘 좋았습니다 아 이게 붕대가 효율이 별로 안좋네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포션 그냥 사야겠다 어? 더부려 미쳤나 와 그냥 거지 이정도로 거질 수가 없음 영상 한번 뭐야 저거 잠깐만 저기 누구 있지 않았나? 잠깐만 얘는 왜 또 죽어있어? 도망가자 가능하니? 열어야돼 이거 어? 뭐야 아니 뒤에 3이 있는데요? 아 얘는 3인 파티네 에휴 또 나만 파티 없지 일단 움직여보죠 어? 네 엑 엑 엑 유니 엑 엑 엑 엑 엑 엑 맞서가지고 이번에 만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명상에도 하나 정도밖에 안차거든요 아 이리로 도망갔구나 잘 가고 러그로 대놓고 싸우면 안되지 러그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더브샘 슬슬 탈출 포탈이 보일때가 됐는데 슬슬 탈출 포탈이 보일때가 됐는데 앞에 있는거 턱 그냥 나가야되나? 일단 갈까요? 캠창도 많이 없고 저 사람아니야? 잠깐만 잠깐 갈게요 흐흐흐흐흐 미안하다 네 수고하고 나가자 안보이는데? 아 사람이야 왜 안보이나 했네 가버려요 다음 미쳤나 어 미친건 나였고 너 체력 몇이야 친구야 와 이게 안 좋고 근데 또 3인팟이야 아니 또 3명이야 또 어지럽네 강화장갑 어 좀 좋아보이는데 3 추가 물리 피해면 좋은거 같은데요 이거는 팔아도 팔리겠는데 어? 약간 얜 뭐 없어보이는데 가볼까 한번 따라가보자 얘가 맞았다? 다른 애였던거 같은데 웬 다른 친구가 아 얘 맞았다 아 두 명이 있네 치체가 뭐야 히트 하나 먹어주고 필레톤 안검 아 여기도 주고 있구나 얜 뭐 없고 내가 얘를 보고 쫓았다가 어? 잘못 먹었다 봉대를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를 못열잖아 어? 왔다 아 왔구나 왔구나 가보자 가보자 봉봉 아잉생 아잉생 ische